지금까지 금달의 타령 노래를 배우셨는데 이제 장단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무릎장단으로 배워 보겠습니다. 무릎장단으로 하면 이게 지금 4분의 12박 2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머리 장단이에요. 중머리 장단이 기본 장단으로 하면 덩덕쿵덕덕덕덕 여기 반장단이고 쿵쿵덕쿵덕덕덕덕덕 이거예요. 근데 반장단씩 잘라서 해볼게요. 덩덕덕덕덕덕덕덕덕 이러면 박자가 안 맞아요. 덩덕쿵덕덕덕덕덕덕 여기까지 반장단씩 덩덕쿵덕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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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쿱쿵떡떡떡 쿵쿵떡 쿵떡떡떡떡 쿵쿵떡떡떡떡 쿵쿵떡떡떡떡떡 그러면 연결을 해 이정교 진짜 쿵쿵떡떡떡떡lr bert 석 Somehow 쿵떡떡떡떡떡떡 덕쿵덕떠덕떡 쿵쿵떡 쿵떡떡떡떡 다시 한번 시작 덩떡쿵덕떡떡 쿵쿵떡 쿵쿵떡떡떡떡 tendeok떡떡떡 끽떡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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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fis-t If-t They make a difference here as a Stead of the frozen decision of the frozen hands 이렇게 막아주는 거에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에요 sama Kinda Give a nice 덩떡쿵덜amiento 더욱떡떡, 쿵떡떡떡 떼CKdukishop 딱! 하는 거는 강조. 딱!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덩덕 쿵덕 더덕떡 쿵쿵 떡 쿵덕 더덕떡 이렇게 시작! 덩덕 쿵덕 더덕떡 쿵쿵덕 더덕떡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덩덕 쿵덕 더덕떡 쿵쿵 떡 쿵덕 더덕떡 시작! 덩덕 쿵덕 더덕떡 쿵쿵덕 더덕떡 쿵쿵덕 더덕떡 그러면 이거를 노래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가 여기 교과서에는 보통 빠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빠르기로 이제 중머리 장단이 중간으로 이렇게 몰아간다. 그래서 중으로 중간 빠르기에요. 그래서 보통 빠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또 빨리 이렇게 하면은 중중머리 장단으로 해도 돼요. 빠르게 하면은.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통 빠르기로 4분의 12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머리 장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노래를 하면서 하면 금달의 꾸웅 여기 반장단 시작!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덩덕 쿵덕 더덕떡 이거에요.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반장단 했어요. 금달의 꾸웅 한 번 더 반장단 남은 거 시작! 금달의 꾸웅 다시 한번 시작! 금달의 꾸웅 그럼 연결을 하면 보세요.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금달의 꾸웅 시작! 금달의 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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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달의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이렇게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그 다음에 포거치고 시작 포거치고, 포거치고, 시작 포거치고, 포거치고, 포거치고 보고치고, 보고치고 보고치고, 보고치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장단을 해도 노래는 제대로 해야 돼요 아까 배우셨잖아요 포거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장단을 하니까 또 포거치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시작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그렇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보고치고 보고치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이용여 아가씨, 포거치고 이렇게 하신다고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졌네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졌네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졌네 보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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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이용료 아가씨 보고 치고 이용료 아가씨 보고 치고 이용료 아가씨 보고 치고 이용여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준네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준네 못 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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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도 있나요 부모 밖에도 있나요 부모 밖에도 있나요 그쵸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물 품иков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must insist 피할소냐 금수앤들 피할소냐 금수앤들 피할소냐 금수앤들 피할소냐 그렇죠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한 절씩 할게요 금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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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용녀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부모 은공 모른다면 금수 엔들 피할소냐 부모 은공 모른다면 금수 엔들 피할소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3,4부터 끝까지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금달의 꿈 이렇게 장단 치면서 무릎 장단 치면서 시작 금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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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달아졌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 옥녀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 밖에 또 있나요 금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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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달아졌네 부모 응공 모른다면 금수 엔들 피할 소냐 아아아아 아아아악 이렇게 해서 무릎장단은 잘 봤는데 이제 장구장단을 해볼게요 증 무리장단이 더 enterprise 무릎장단으로 핸건처럼 이런 양손이고 allez 오른 오른손이죠. 쿵 이거예요. 다시한번 보세요.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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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막아주는 거에요. 여기 여태까지는 덩, 덕, 쿵 이렇게 했는데 여기 떡에서는 아홉 번째 박자에서는 붙여주는 거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막아주는 거에요. 그러면 채편도 이렇게 막아주겠죠. 동덕, 쿵, 쿵쿵, 쿵쿵 더도덕. 시작 동덕, 쿵더, 쿵쿵퍽, 쿵쿵더콕쿵쿵 예 덩 떡 이거야 덩덕 쿵덕 떠덕떡 쿵쿵 떡 쿵덕떡 떡은 이렇게 막아주는 거 덩덕 쿵덕떡 쿵쿵 떡 쿵덕떡 시작 덩덕 쿵덕 쿵쿵덕 쿵쿵덕 쿵덕 세 번만 해볼게요 시작 덩덕 쿵덕 쿵쿵덕 쿵쿵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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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여기가 반장단이에요. 거기까지만 시작 다시 시작 꿈, 달, 해, 구, 시작 꿈, 달, 해, 구,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반씩 나눠서 한 것을 연결해서 한 장단 시작 꿈, 달, 해, 구, 금, 달, 해, 구, 한 번 더 꿈, 달, 해, 구, 금, 달, 해, 구, 시작 꿈, 달, 해, 구, 금, 달, 해, 구, 금, 달, 해, 구, 금, 달, 해, 구, 시작 금달의 궁 금달의 궁 아니 금 달아졌네 쿵쿵뚝 쿵덕뚜덕뚝 금 달아졌네 여기 금 달아졌네 시작 금달아줬네 한 번 더 시작 금달아줬네 그러면 연결해서 금달의 꿍 금달의 꿍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줬네 천천히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줬네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꿍 금달아줬네 한 번 더 시작 금달의 꿍 금달의 금달아줬네 보고 치고 시작 보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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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치고 고고치고 그렇죠 이영녀 아가씨 시작 이영녀 아가씨 이영녀 아가씨 이영녀 아가씨 고고치고 고고치고 요거 하면 시작 고고치고 이영녀 아가씨 고고치고 이영녀 아가씨 고고치고 고고치고 노래는 똑바로 하면서 해야지 돼요 이영녀 아가씨 고고치고 이영녀 아가씨 고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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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를 장구 치니까 또 다시 버거지고 이렇게 지금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습관대요. 장구를 쳐도 노래에 똑같이 해야 되고 장구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덩덕 쿵덕 쿵쿵덕 쿵덕 이영여 아가씨 보고 지고 시작 이영여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 달아 졌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이 옥녀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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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좀 내쉬자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 좀 내쉬자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그 부분에서 안 돼요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에 도련님 예 다시 3절 들어갈게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천지만물 생긴 후에 천지만물 생긴 후에 생긴 후에 구모 밖에 또 있나요 구모 밖에 또 있나요 그렇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시작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품어 은공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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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한 장씩 그냥 쭉 해볼게요. 받으세요. 끔달해, 끔, 끔달해, 끔, 끔 날아주네.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아가씨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빔,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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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령님, 못 잊겠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령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만물 생긴 후에 주목 밖에도 있나요 천지만물 생긴 후에 주목 밖에도 있나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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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 엔들 피할 소냐 금수 엔들 피할 소냐 노래만 더 어려운데 장르까지 하니까 겨우 안 되는 것 같아 노래를 이제 다시 참사부터 끝까지 금달의 공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이 꿈 지고 이 옥녀 아가씨 보고 지고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못 잊겠네 못 잊겠네 금달의 도련님 못 잊겠네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아졌네 천지 만물 생긴 후에 부모밖에 또 있나요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달의 꿈 금 달아졌네 부모운 거 모른다면 금수핸들 귀할 소냐 금 달의 꿈 금 달의 꿈 금 달의 꿈 금 달아졌네 이렇게 해서 서동이 금 달의 타령 노래하고 장단까지 정머리 장단까지 다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